이제 관심은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까겠죠. 한국은행은 3%가 넘는 물가 고공행진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반면 시장에선 내년 2분기에 인하할 거란 엇갈린 예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정윤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예고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시기를 저울질하게 됐습니다. 양국의 금리 차가 역대 최대폭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어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3%대의 높은 물가가 이어지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동안은 한은이 현재 금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이 시기가 내년 2분기 정도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은은 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한은은 물가가 2%에 다가서는 시기를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반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월 11일에 열립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The End The End The End 아멘